Mondo Santiago 우리 형 친해요? 친해요? 둘이 친하지 않았어요. 방송하면서 자주 뵙기는 많이 했어요. 누가 제일 형이에요? 제가 제일... 영국이 형!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의 마니터를 구멍게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국의 마니터를 공개하겠습니다. 신혼대권들이 수도호 씨에게 잘생겼다. 칭찬. 저희가 이제 또 카메라를 연습을 듣고 비스로우를 연습을 듣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최대한 카메라가 있는 쪽으로 갈 수 없죠. 저는 고생하고 부탁하겠습니다. 아... 큰일나게 비에비 젤로 선배님에게 백허그하기 저희 탑독이 워낙 신이다보니까 젤로 선배님은 저희한테 제가 여기 있는 선배님이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몰래 넘어지는 척? 약간 젤로 선배님을 백허그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랩몬스터에게 음료수 먹여주기 실제로 낯을 일을 많이 가리는데 이번에 적극적으로 이 게임에 참여해서 지금의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슈가 슈가한테 가서 밥 한번 사서 셀카 찍으면 되나 지금 제가 슈가에 많이 부는 이게 저한테요 탑독 제민씨에게 윙크하고 사랑을 좋아하려 ㅋㅋㅋㅋㅋ 진짜 힘내요? 아무튼 윙크를 하고 사랑 사랑을 좋아하려 배워드로 네 비에이피 용복선배님인데요 암마를 해주는 미션입니다. 물론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들이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꼭 미션을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비에이피의 젤로입니다. 하하 하하 자 그러면 음료수를 참고하는데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랄몬스터 분께 이제 음료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네. 제가 같이 넘어가서 여기 쌀기 스무티입니다. 쌀가요? 잘 됐습니다. 방금 해보셨어요. 하하 지금이 기회일지 안일지를 다시 모르겠어요. 미션을 한번 시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랄몬스터 안와봤는데 뒤에서 안와봤는데 진짜? 네. 죄송합니다. 너무나도 평소에 제가 좋아했어요. 저도 좋아해요. 저 뽀뽀 한번만 사심 채우지 마세요. 마인드 네. 나중에 저희 매니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랄몬스터 분과 뽀뽀하려면 매니저 분과의 상의가 동의가 네? 네. 잘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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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네. 우리가 당한 것 같아. 하하. 시호원 챔피언 1대1팀 신동입니다. 알림타인 1대1 천재를 시작해서 너무너무 대선배님이라서 제가 함부로 못하겠네요. 제가 일단 대기실에 가서 솔직히하게 사랑을 못했답니다. 닦아만 앉아계시면 연승이 시작할 때부터 되게 비밀연애라는 곡 때문에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아 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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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탁드립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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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네. 미션 성공입니다. 네. 성공하면 뭐해 다 들켰는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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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미션 수행을 위해서 랩몬스터 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음료수거든요. 제가 오늘 아래에 이렇게 널려있더라면 많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챙겨가야 이겁니다. 여러분 미션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틈을 타서 제가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지켜냈어 미션 수행할 게임이 세 팀 다 야 맛있네요 저도 한 번 했네 다 지켜냈어 미션 제 생각에 아까 또 계신 분이 허리를 끌어안으셨거든요 제 생각에 그게 미션이었던 것 같은데 다운스러워요 진짜 미션이었나? 아무튼 저는 미션을 추정했답니다 이번 미션은 진짜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바로 이 방탄소년단 슈가 형과 셀카 찍기 원래 슈가 형이 남이랑 사진을 잘 안 찍는데 스태프는 너무 쉬운 게 스태프는 세커메AME 그래서 제가 정신의 모습을 잘 안 hal 뺏려 셀카 좀 찍어주세요, 전화. 네, 하나, 둘, 셋. 셀카 찍어주세요, 셀카 셀카. 셀카 왜요? 저요? 그쵸? 잘 나오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번 잘 나오네. 예, 완도 잘 나오네. 예술이죠. 시간은 아마. 고민도 모를 겁니다. 미션인지. 그쵸?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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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처음으로 많이 초대받는 거예요. 진짜 처음으로 몰랐어요. 정말 뭔지 몰랐어요. 그렇죠. 열대 굉장히 많이 쓰는데 각자 누구였는지 한 번 말해봐요. 영국이 형님부터. 영국이 형님. 영국이 형님. 오늘 와인또를 정말 참고 가는데 무슨 말인지 어머니 같이 하고 오늘 특히. 키도. 제가 먼저 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와인또는. 키도 씨였습니다. 근데 저는. 전혀 몰랐는데. 미션이 없지. 아. 잘 모르겠다. 반추 아닌가요? 저의 마인또는. 정말 맛있다. 네. 저한테 갑자기 식혜를. 약간 봤어요. 강진아. 네. 식혜를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좋아. 제가 원래 가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운동 잘하는 것 같은데. 운동 잘하는 것 같은데. 약간 의심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제 마인도는 젤로 선배님이었어요. 제가 미션이 뒤에서 백후브랑이었는데. 제가 젤로 선배님이. 식혜를 먹으실 때. 원래 뒤에서 안 했냐고 그랬는데. 티가 많이 남았어요. 맞지 않나요? 골랐어. 오. 정작 이런 사람도 묘네요? 갑자기. 내가 봐도 알겠는데. 대기실로 가서. 잠깐만 앉아달라고. 마무리 했던 예고 있는데. 어. 엄청 날고 있어요. 어. 저 좀 골랐어요. 대기실에서. 대기실에서. 스가가가 안 말했으면 돼요. 모르시기 바랍니다. 방탄소년단 출가선생님을 보고 계셨는데 셀카 찍이었어요. 몰랐죠 형? 알고 있었어요. 평소에 자식 찍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랭몬스터 실패입니다. 저는 제인씨 형님이었는데요. 오프닝하기 전에 저희한테서 이 뮤직비디오에서 사냥이 좋아할 것 같고 확인해보시면 오! 모르시나요? 이형언니 형, 전형 모르셔야 돼요? 어. 홍보맨이요, 그러면 돼요. 실패! 네, 오늘 정말 어우, 정말 멋지신 생명인들과 기관님과 함께 많이 끊어지는 시간 너무너무 즐거운데요? 특히나 남자분들처럼 즐거웠습니다. 훈훈했던 것 같습니다. 쪼챔피언과 함께 모두 훈훈한 세상 만들어 보여요! 나이! 만들어 보여요!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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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